해병대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제72주년 인천상륙작전 출전기념 제주해병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해병의 날 행사는 1950년 9월 1일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출정을 가진 제주 출신 해병 3기 4기생 참전영웅들을 기억하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본행사인 기념식에서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호국의 의미를 상기하며 22번째 제주해병대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해병대는 선배 해병들께서 이룩해놓으신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호국 충성 해병대의 모습으로 국가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 구여단은 지난 28일 서귀포 대정읍 소재 해병 3사기 호국공원에서 호국 간 개관식을 거행하며 무적 해병의 신화를 이룩한 해병 3사기의 역사를 상기하고 그 공적을 기념했습니다.